그루에이로 결정되고 지금 딜 하고 있어요 알바인 딜러 토요타인데 맘에 드는 애가 아니라 이 환경이 산으로 다 둘러 쌓여있어요 드디어 캠리 그레이로 결정했습니다 아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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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자 머리가 그냥 아 큰아빠 하하하하 아이고 그래 좋지 응 널 봉 실버야 엄마 해줘 블루색 엄마 해줘 블루도 있고 네비게이션 비싸잖아 아 그거 네비게이션 해 아빠 이메일 갑자기 물 물 가지러 왔느라 뛰어난다 174불이래요 땡큐 이리로 와 해서 보여야지 이제 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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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고마워 바이바이 또 엄마도 엄마는 이렇게 나 찍었어 끝 아빠인 줄 알았어 고마워 아빠야 아빠인 줄 알았어 아빠인 줄 알았어 아빠인 줄 알았어 아빠인 줄 알았어 성이랑 지연이랑만 찍어 아니 아니 오빠가 안해 그냥 괜찮아 지금 차 키가 엄청 좋아 수여합니다 아빠 잘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고맙습니다 너도 봐 엄청 좋은 엄청 좋아 엄청 좋은 키다 타봐 들어가서 타봐 잘 골랐지 색깔 다 색깔 괜찮은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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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이제 또 20년 후에 이제 소정이가 사준대 이 차 이제 20년 쓰고 고마워 나는 한 번 안했어 완전 새가 우와 이거 열렸다 아이고 몸이 완전히 새가네 이제는 엄마빠서 차 이거 고마워 어 아이고 조심해 우리 딜러에서 어 어 어 엄마가 사주니까 고맙죠 나 주셨어 저장이 없어 슛 바이 배고파서요 어 오빠 집안꺼인데 뭐 잡았어 먹고 소정이가 아빠 사사주기로 한거야 소정이가 아빠 사사주기로 한거야 소정이가 아빠 사사주기로 한거야 고맙다 아 사사주는 기념파티라 제대로 하네 엄마가 그거 간대 소정이소 여기 있냐 자 가져갔다 마티노네 마티노네 마티노 마티노가 여기도 있습니다 마티노 차타고 가니까 좋아 할머니가 앉아보도 벨트로 하니깐 좋네 맛있게 먹고 밥잇 지연이가 운전하고 아까는 성이가 운전하고 이번에는 지연이가 운전하고 성이가 뒤에서 따라오고 아빠가 뒤에서 따라온다 눈 부셔서 안 보이네 카메라가 눈 부셔서 못 잡네 카메라가 눈 부셔서 못 잡네 카메라가 눈이 부셔서 못 잡네 카메라가 눈이 부셔서 못 잡네 아치우! 블레스유 어이 저 사람이야 물이 다야 돈 벌기 힘들다 가만히 손 있어도 힘든데 피부 광고를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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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가는 길이다 아 소나무가 많이 많이 있는 동네다 그치 바가 웃고 있길래 왜 왜 웃냐 아빠 아빠잖아 아빠 왜 웃지 아빠 그냥 보기 좋 이게 좋으니까 아버지 차 아빠가 엄마하고 같이 사준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름대로 엄마는 또 열심히 그거 가게 잘 살림해가지고 고맙지 아빠 더 많이 쳐다봐 그치 아빠 오늘 소정이를 많이 못 봤대잖아 안 보이나 아빠 아빠 더 많이 쳐다보라고 아이고 아빠 더 많이 쳐다봐 할아버지 귀 만징 오두 센터가 있어 그대 sideways 도요타를 사오고 있네 저의 도요타를 사오고 있네 아유 그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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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웃긴다니 주우 가다가요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안 aura 왜 그렇게 웃었나 할머니 모자 속 할머니님 모자가 이래고 하하하 아이구 아이고 이쁘네 모자가 잘 어울리네요 아유 웃겨..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아adomo Shakespeare 아하하 읏핰핰핰하 할머니가 웃겨 네가 웃기는 거지 니가 더 웃기는다며 웃는거야 집이다 밤screen 옆으로 봐야지, 저쪽을 봐야지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갔어? 어, 봐야지, 여기를 봐야지 아이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게으르흐흐 흐흐흐 sotto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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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